오지훈, 너 제정신이야? 기자들한테 긴급체포 정말 네가 올린 거야? 어, 내가 했어. 왜 그런 짓 했는데? 동식이라고 밝혀지길 바랬어? 어. 밝혀지길 바랬어. 왜? 왜 그러길 바랬는데? 다들 뉴스 보고 있어요? 뭐... 한경이 지금 뭔 짓을 한 거야? 그러니까 지금 한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? 여대생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? 네. 피해자는 여대생 한 사람이 아닙니다. 9개월 전 외사과에서 동일 방식으로 살해된 것이 확인된 피해자는 3명. 최근 이곳 문주시에서 동일 방식 피해자 1명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살해, 실종된 여성이 2명 더 있습니다. 사체의 일부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피해자만 여대생 포함 현재 7명. 모두 여성이며... 확실하게 확인된 피해자라니요? 그럼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? 대한민국에서 1년에 실종되는 성인 실종자는 대략 6만 명입니다.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는 매년 천여 명. 지난 5년간 누적된 미발견자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. 이 중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...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사체가 발견 안 된 피해자라니요? 실종자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? 동일 방식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2000년. 즉, 이 사건은 20년에 걸쳐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연쇄살인이라고요? 20년이 확실합니까? 지금 하신 말씀 확실합니까?